색깔 안경, 아이템플 바깥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두다는 바깥 세상이 궁금했어요. 엄마,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안 돼. 우리 두더지들은 눈이 나빠서 밝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단다. 꼭 바깥 세상에 나가보고 싶어. 두다는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온 삼촌을 찾아갔어요. 삼촌! 어? 삼촌이 안 계시네? 어? 이게 뭘까? 두다는 색깔 안경을 발견했어요. 아, 삼촌이 이걸 쓰고 바깥 세상에 나갔었구나. 두다는 색깔 안경을 썼어요. 됐다.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봐야지. 영차! 휴! 야! 바깥 세상이다! 어? 저게 뭘까? 바깥 세상에 처음 나온 두다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삼촌! 오늘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왔어요. 그래? 그래? 혼자서 바깥 세상에 나갔다 왔단 말이지? 무엇을 보았니? 빨간 나뭇잎, 빨간 바나나, 빨간 하늘, 빨간 구름, 빨간, 빨간, 빨간. 삼촌은 두다가 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두다가 본 것은 온통 빨간 세상이었거든요. 두다는 다음날에도 바깥 세상에 나갔어요. 물론 삼촌의 색깔 안경을 쓰고요. 삼촌! 오늘도 바깥 세상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 오늘은 무엇을 보았니? 파란 바나나, 파란 딸기, 파란 개, 파란, 파란, 파란. 야! 오늘은 노란 하늘, 노란 토마토, 노란 바다가 보이네. 두다는 매일매일 바깥 세상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색깔일지 궁금해. 다음날 두다가 삼촌방에 갔을 때 안경에 색깔이 없었어요. 아이, 이거라도 쓰고 가야지. 이야! 파란 하늘, 빨간 사과, 노란 병아리, 초록 나뭇잎, 노란 바나나, 빨간 딸기, 파란 바다가 보이네. 참 예쁘다! 삼촌, 삼촌! 바깥 세상은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 참 많은 색깔이 있거든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건 아닌가? 끝난 말이에요. 한 달에 내가 말하는 게